You desire to get away 정말 많은 아이들이 add to it 우리 가 난 뭐해 버려 기당한 똥이 대버려 너와 나를 다짓게 나 지금 다짓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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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7분 준비 다 되시면 같이 올라갈게요. 네! 네 알겠습니다. 우리 멤버들. 3등 이리로 오세요. 3등까지 받은다. 네. 3등 누구야? 3등? 왜 있네. 제이협 역시 제이협. 역시 제이협. 3등이요? 네. 3등? 7등 누구. 슈가야. 슈가야? 나도 슈가야. 6등 전북이, 5등 엠문형, 7등 슈가야. 진혁은 어떻게 보내는 거야. 인기 있어 보내는 거 같아. 저희가 이번에 고민보다 곧 때 지금 옷을 입을 거예요. 인트로가 되게 독특해요. 멤버마다 제스처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뜯을 거예요. 멋있는 척 하겠지? 아 그거 좋아. 6, 7, 8, 5, 6, 7, 8, 5. 아 어디 입을 거야? 네. 형, 인트로 때 뭐 할까요? 너 뭐 하겠지? 저요? 와 진짜 완전 식상하다 그죠? 뭐 할 거야? 형 형 뭐 해 뭐 해야지 아니면 형 옷 입는 거 좀 해 형 다리 떼면서 아 맞죠 형 형 사정인데 혼내야 돼요 아 맞아 제가 지금 혼낼 거예요 지금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미분들이 다 기다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? 5등은 형이 뭐라 해야 돼요? 그러니까 4등이니까 진짜 제가 말할게요 5등은 형이 말아야 돼 5등은 형이 말아야 돼 알았어 말하면 전정국 뭐라 하기 무서운데 진짜 봤죠? 자 6등 랩몬 연 7등 슈가야 형이 온다 온다 형이 온다 온다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 와 야 정국아 일로 와봐 야 무서워 마 마 마 뒤에 안 보나 오 마이크 거져야 돼 형 쟤들 보여줘요 빨리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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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7등은 다 야 6등 누굴 거냐 7등 몰아 내가 5등이구나 7등 슈가야 아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이러면서 올라갔다 윤기 뭐라는 게 좋아 남준이 뭐라는 게 좋아 주다 뭐라 해 야 역시 더 한 잔 바라봐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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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x등 왔다 야 운다 mikä 남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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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라 진짜 정확하다 이거 진짜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준비된 멤버들부터 무대 위로 올라갈게요 무대 올라가니까 봐준다 싶어요 아 진짜 시간이 없는 건데 드라마 승략하고 바로 카메라리에서 발목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진짜 한 마디 다 속삽고 랩처럼 옛날에 아웃사이더 선배님이 랩 왜 토리샷 난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 진짜 On the way, not you, more, more than you 차라리야 겨울여 걱정만 하긴 우린 과절로 오늘날은 꿈이보다 더 해버려 출력서 아니다가 돈이 돼버려 문제 해버려 다른 다른, 아침에 저거 탐지 다른 다른, 맨날 spending like some party 다른 다른, 지금 운명 뜰 때까지